안녕하세요. 이성균의 건강마사지 5회입니다. 자, 전번 회차에 이어서 오늘은 무릎과 골반 관리를 위한 관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흔히 마주치게 되는 무릎, 골반 통증, 다리 길이가 차이나게 돼서 허리 통증을 허수하게 되는데 사실은 비법으로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자,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우선 골반의 역량이 곧 무릎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골반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앉을 때 다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골반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하지만 알고 보면 득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서 한 방향으로만 계속 있게 되면 허리에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골반의 위치가 틀어져서 분명함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허리에 분명하게 통증이 시작되고 골반에 한쪽으로 방향이 치우쳐지는 골반 틀어짐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건 하지 말라? 안 할 수도 없어요. 습관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되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고 한 방향으로 앉으셨으면 한쪽으로만 하고 왜 한쪽으로만 하세요? 반대쪽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해주시면 오히려 골반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골반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골반 스트레칭법 자, 이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배에 힘을 주고 해야 됩니다. 배에 힘을 안 주고 배가 불어나는데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에 힘을 줘서 단전에 힘을 딱 줘서 배를 안쪽으로 힘껏 들이빨고 이렇게 탁 한 상태에서 자기 팔꿈을 골반에다 대고 무릎에다 대고 자, 하나 둘 그러면 이거 대퇴에 있는 여기 대전자 쪽에 있는 대퇴근이 늘어납니다. 자, 세 어 시간에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무리하시면 걸을 때 다음날 아파요. 자기 몸에 맞게 적당히 5회에서 7회 내지 9회까지 적당히 해주시고 자, 또 반대쪽으로 더 자, 하나 둘 셋 자, 이때 골반 진단법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다리 무릎 높이와 자, 팔이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왼쪽 다리를 올렸을 때 왼쪽 다리 무릎이 더 높아. 이러면 분명히 나는 골반이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 다리 높은 쪽 다리 골반인데가 틀어져서 경직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쪽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지그시 하나 이렇게 쭉 오 좋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골반에 많이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축 축 예, 축만을 좀 해서 예, 탄력을 주어서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예, 무릎 강화법입니다. 무릎 강화법 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공개가 되죠. 자, 이렇게 발바닥 치기 예, 발치기 예 근데 발치기 하시는데 대다수 잘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치기보다는 자,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앉아서 집에서 TV 볼 때도 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발끝을 이렇게 쭉 벌리시고 무릎에다가 힘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에 있는 인대돌 이 근육돌 다리 근육돌 예, 오 오 제가 봐도 제 다리 너무 멋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자, 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쭉 자, 다리를 벌리고 이때 골반까지 쭉 가죠. 자, 쭉 오 자, 하나 자, 이때도 갔습니다. 엉덩이에 힘에다 힘을 딱 주고 배에다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줘보세요. 자, 그러면 몸이 쭉 올라가죠. 저처럼 이렇게 오 하나 둘 오 셋 오 넷 다섯 오 저도 평소에 많이 한다고 하지만 벌써 땀이 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다리를 쭉 펴고 자, 하나 둘 힙도 제가 좀 힙이 한바탕 하거든요. 한 번 좀 이렇게 저처럼 힙이 탄탄해지고 다리 근육이 쫙쫙 섭니다. 자, 이 두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릎을 보호하는 데서 우리 무릎 정강뼈가 대퇴뼈에서 그냥 도룡대로 매달려 있어요. 이걸 잡아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인대예요. 양쪽으로 내려간 인대. 이것만에 의해서 보조관이 되는데 이 인대를 무릎 연걸이 서로 이렇게 딱 붙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양쪽 근육이거든요, 인대. 그 인대를 보호하려면 바로 하나 둘 셋 쭉 힘을 줘서 아 힘을 줬다 빼고 이렇게 하루에 두 번인지 세 번만 해줘도 산학 훈련을 한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전번에 무릎 공개를 하신 것처럼 곡옥과 여곡을 병합해서 한다면 튼튼한 골반과 튼튼한 무릎을 가지고 정말 많은 생활에 이바지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공개하죠. 골반을 먼저 골반을 자기 자각 진단하면서 골반 스트레칭 이렇게 이렇게 양쪽 다 자, 두 번째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다리를 이렇게 좁아서 둘 짓습니다. 다리를 든 상태에서 발목을 이누림껄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둘 쭉 펴고 셋 우리 생활에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나 같아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뿜어주는 피를 이 마지막 발끝에까지는 말초까지 보냈다가 더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바로 종아리예요. 종아리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하신 분들은 이 아래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더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 밤에 자려고 하면 무릎 어금이 조리고 종아리가 팽팽거려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이때 이 운동법을 쭉 해보세요. 셋 이 자세는 누워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누워서 잠들기 전에 수면을 해결해주는 효과 밖에서 있는 힘껄 당겼다가 쭉 폈다가 이거를 20회 내지 30회만 해도 바로 잠이 듭니다. 자 이거 세 개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개 거기에 팁을 하나 한다면 다음 회차에 공개하겠지만 이 종아리 뼈를 자기 무릎에 대고 아픈 부위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스스로 안마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다음번 회차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지만 이번 회차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골반 자가진단과 함께 스트레칭 앉은 자세에서 발 끝을 벌리고 45도 정도 벌리고 배에 힘을 주면서 십에 함께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줍니다. 자 동시에 효과를 할 수 있는 이 효과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다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주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목을 있는 힘껄 쭉 당기면 종아리가 팽팽해져요. 다시 또 있는 힘껄 쭉 당기세요. 네 이거를 15회 이상 꼭 반복해서 해주시면 분명하게 무릎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까지 안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새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 이런 자가진단법과 자기 자기 관리를 한다면 정말 튼튼한 무릎을 관리하고 평생 무릎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성근의 건강 마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